네 강아지와 함께 추운 겨울날 부산 승악산 야간산행을 처음으로 지금 가는겁니다. 정말 생생하게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. 등산을 좀 했기 때문에 야간산행도 무난히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용맹스러운 우리 심바의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저씨 따라가. 우리 심바가 지금 위험지대를 가고 있는데요. 아주 잘 가고 있어요. 바위 사이로 가고 있네요. 아저씨 따라가세요. 바위 비탈길을 잘 내려가고 있어요. 용맹스러운 아저씨 더 잘 내려가네요. 내려가 심바 내려가. 내려가면 되지. 그렇지. 잘했어. 오우 잘했어. 야 심바 너무 빨리 가는거 아냐. 카메라보다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되니 심바야. 사람보다 등산을 더 잘하고 있는 우리 심바. 달려라. 달려라. 야 심바 야간산행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심바. 너무 좋아하고 있군요 우리 심바. 잘 가고 있어요 우리 심바 야간산행. 오우 잘 가고 있어요. 일로 가. 일로 가. 괜찮아. 아 심바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. 네 심바 어디가. 갑자기 어디로 가버려요. 어디로 새치게 하는거야. 자 한번 가봐. 자 아저씨 따라가세요 일로. 오우 잘하네. 강아지와 처음으로 야간산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야경을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 정말 그 얼마나 보고 싶은 광경이겠습니까. 앞으로 우리 강아지한테 자주 보여주겠습니다. 자 우리 심바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어요. 자 심바 야간산행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앞으로 계속 야간산행 같이 와야 되겠어요 우리 심바. 심바 한번 봐봐. 아빠 한번 봐봐. 심바. 심바. 오우. 또 촬영하고 있어요.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질러온다 심바야. 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. 어우 잘 가고 있어요. 강아지가 집에서만 그 맨날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. 산을 가끔씩 이렇게 데려와서 산을 하면 얼마나 힐링이 되겠습니까. 우리 심바 사랑해요. 자 심바 왜 안내려가고 있어요. 응? 왜 안내려가고 있어요. 일로 내려가야지. 심바. 심바 왜 안내려가고 있어요. 응? 아저씨 부르네. 자 우리 심바 야간산행 하고 있습니다. 심바 봐봐봐봐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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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여기 내려가. 그래. 옳지. 아이고 잘 가고 있어요. 네. 심바 어디 데려가야지. 네.